안녕하세요. 비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네이션 바구니에요. 굳이 카네이션이 아니어도 예쁜 장미를 떠나도 예쁠 것 같구요.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꽃들 해서 활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따로 떠서 이 안에 넣어준 거에요. 얼마든지 꽃들은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바구니를 쉽게 만들어봤거든요. 바로 재료 소개하고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뜨기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실, 다이소 면뜨기 실이나 아니면 레이스 얀 실 말고도 다른 것을 뜨다 보면 이런 심들이 남아요. 이렇게 빳빳하니 완전 좋죠. 대부분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아니면 뜨게로 이 부분을 뜨자니 너무 힘들고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들은 아시지만 대부분 버려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구니로 활용하면 저희는 뜨개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예쁜 꽃들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심들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남는 박스들 많죠. 박스 같은 크기로 해서 오려주세요. 그대로 박스에 넣고 볼펜으로 체크한 다음에 오리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글루건 처리를 해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 이런 막끈. 제가 두께가 제가 쓰는 것은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mm 활용하셔도 되고, 3mm 하셔도 되고, 이 막끈을 감아주고 표현을 해줄 거에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다이소 면실의 심이면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다를 때는 두께감이 있어서 자르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그럴 때는 먼저 칼집을 좀 촘촘하게 내준 상태에서 잘라주면 좀 편하게 잘라져요. 칼집 내서 잘라주시고, 일단 그 부분이 밑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세요. 저는 이 높이로 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글루건 예열이 됐으면 먼저 이 부분 이 부분에 손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사이즈에 맞게 붙여주세요.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글루건이 굳을 때까지 조금 놔둔 다음에 아무래도 오리다 보면은 사이즈가 똑같이 안 오려졌을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이쪽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굳었을 때 정리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막끈 다시 갖고 오셔서 밑부분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선택 부분이라서 굳이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구요. 만약에 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에 먼저 글루건을 해준 다음에 우선 이렇게 둘러서 손으로 하지 마시고 글루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굳을 정도까지 조금 놔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굳었다 하면 빙글빙글 돌리면 돼요. 바닥을 평평하게 하셔야 돼요. 일단 글루건 조금씩 조금씩 묻혀가면서 바닥은 촘촘하게 하는 것보다는 평평하게 천천히 하실 거면은 글루건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해주세요. 저는 한 면 다 하고 올게요. 저는 밑바닥은 됐구요. 이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게요. 방법은 동일해요. 조금씩 붙여주고 돌리고 이제 꽂으시면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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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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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사서 안으로 잘라 주시고 자연스럽게 글루건 으로 붙여주세요 해주시면 되구요 간단하죠 물론 뭐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삐뚤빼뚤하게 하셔도 나름 멋져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이제 요 끈 해보도록 할게요 끈 길이는 어느정도 조절을 해보세요 뭐 길게 하고 싶다 던지 짧게 하고 싶다 던지 해서 어느 정도를 해주시고 그거보다 조금만 더 길게 왜냐하면 이제 꼬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요정도 다 하면 잘라 주시고 글루건 아직 필요해요 다음 이제 꼬아 진 상태가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꼬아 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놓고 몇번 꼬아 주세요 이렇게 꼬아 주세요 돌려서 그 다음 가운데 쯤 잡고 온 상태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도면은 여기 꼬아 자 끝부분 조금 더 꼬아 주시고 그래야 튼튼하게 되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꼬아 진 상태에 보면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한쪽에서 계속 돌려주세요 눌러주고 이제 이 부분은 꽉 잡고 둘러주고 둘러주고 꼬은 상태에서 첫번째 끝부분에 같이 잡고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렇게 꼬아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안쪽에서 붙여줄 거에요 먼저 이 부분 글루건으로 해서 어차피 안쪽이라서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대로 붙여주세요 손에 닿지 않게 하려면 글루건으로 아니면 다른 거로에 새롭게 붙여주시고 그대로 좀 놔두시던가 아니면 끝까지 붙여주면 좋아요 Municipally 붙여주기 이게 해주고 다음 이 쪽 부분도 글루건으로 하는건지 Aim 으로 해주시면 되겠지요 반대편 모양 잘 보시고 붙여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꼬인 데다가 두 줄로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쁜 바구니가 완성 이에요 이제 바구니는 쉽게 완성이 됐잖아요 음 약간 도톰한 종이에 이런 문구를 쓰고 뭐 하트나 뭐 예쁜 이니 이니셜 이런걸 써 갖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오려 주세요 올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글루건 처리에서 붙여 주시면 음 예쁘겠죠 본인의 글씨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요 부분은 생략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요 카네이션 바구니 뜨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어 요 바구니는 예전에 선인장 떴던 바구니 라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지만 요 뜨는 영상은 오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네이션 바구니 뜨기나 카네이션 뜨기를 하면 나올 거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딱 맞더라구요 제가 뜬 거로 해서 이 안에 넣으면 그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바구니 하시면 되죠 제가 좀 요 바구니는 끈을 좀 짧게 했네요 노 바구니 처럼 더 길게 또 해보시고 짧게도 해보시고 근데 요 글씨 하나가 있고 없고도 차이가 많이 나죠 요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예쁜 바구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혹시 어이 사이즈가 좀 더 크다 하시면 요 늘리기 부분에 요 혹을 표현할 때 늘리는 부분을 더 크게 들리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뜨는 방법만 아시면 그 다음 이제 꽃을 뭐 저는 세 개만 했는데 더 많이 해서 풍성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활용하시면 예쁜 카네이션 바구니 장미꽃도 떠보시고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비송이었습니다